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모델 새로 나온 거 저도 구입을 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12.9인치 모델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꼭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더라도 이전 모델을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민들 중에 하나가 비싼 돈 들여서 주고 산 건데 좀 더 잘 쓰고 싶다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어플들 오늘 5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피니티 포토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요 말 그대로 아이패드용 포토샵이에요 psd 파일 포토샵 전용 파일이죠 그 파일을 그대로 읽어와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포토샵 프로젝트거든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읽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토샵 같은 느낌이 나는데 레이어 작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깨짐없이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거나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이 RGB 파일이냐 CMYK 모드가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전문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외 세세한 설정들 뭐 다 가능해서 거의 포토샵 같은 수준이에요 또 중요한 게 디자인하실 때 중요한 게 폰트가 중요하죠 외부 폰트를 난 써야 되는데 이 내부 안에 들어있는 폰트 같고는 탭도 없네요 라고 하실 텐데 이 어피니티 포토가 좋은 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폰트 파일을 사파리로 다운받으시면 이 어피니티 포토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폰트 탭을 통해서 추가 폰트를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포토샵 같은 기분으로 거의 완벽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거든요 이 파일을 갖고 이 프로젝트 기능을 갖고 저는 유튜브에 이 썸네일을 작업할 때 보통 아이패드만 들고 나가서 편집도 하고 이걸로 작업해서 작성해서 올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큐베이시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큐베이스라는 어플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큐베이시스라는 어플은요 이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의 아이패드용 모바일판이에요 사실 가격은 좀 세요 가격은 좀 센데 이런 전문 프로그램들은 비싼만큼 가격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웬만하면 비싼 기계도 샀는데 그냥 썩히지 말고 괜찮은 어플들은 돈 내서 구입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큐베이스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돼서 여기서 작업한 프로젝트를 컴퓨터에서 나중에 작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전문 작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스케치 같은 거를 다 쓸 수가 있고 또 좋은 점이 녹음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24비트를 프로들은 쓰거든요 이 큐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24, 48, 96까지도 이 샘플레이트와 비트 레솔루션을 프로 수준으로 완벽하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 인터페이스를 물리면요 외부에서 바로 그냥 녹음 작업 따시면 돼요 멀티 트랙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바로바로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다가 미디 키보드 같은 거 연결하면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패드가 들어있는데 드럼 지금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신스 같은 걸 내가 더 넣고 싶다 했을 때도 여기 바로바로 트랙 추가해서 여기 애드해서 여기 지금 미드 트랙 추가해갖고요 여기 지금 라켓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악기 변경 해갖고요 내가 원하는 작업으로 바로 그냥 입히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 작업할 때 바로바로 외부에서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키로 바꾸면 이렇게 키가 나와서 간단하게 바로바로 스케치에서 작업할 수 있는데 여기 데모 프로젝트가 들어있거든요 데모 프로젝트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의 컴퓨터 큐베이스에 알짜 기능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퀀싱 같은 거 밖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에 제대로 된 어플이 큐베이스입니다 네 다음은요 세번째로 루마 퓨전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아이패드용 프리미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가지 편하게 작업하기 불편한데 아이패드 프로의 동영상 처리 성능으로 작업을 해서인지 어 너무너무 쾌적하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4K죠 이 4K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 루마 퓨전으로 별 문제가 없이 너무 잘 돼요 더군다나 이 작업 하실 때 보면은 자막도 올려야 되고 음악도 올려야 되고 여러가지 색보정까지 심지어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이 루마 퓨전으로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클립의 정보 같은 경우에도요 이 4K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AAC고 30프레임입니다 아이폰 7 플러스로 찍었다 위치정보까지 프로 수준으로 완벽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르는 것도 이 가위 이용해서 자르면 되고 믹싱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BGM 같은 거 올렸을 때 바로바로 믹싱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 같은 경우나 오버레이션, 나레이션 그런 거 바로바로 넣을 수 있고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거의 문제가 없이 그냥 너무너무 가볍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로 추가해갖고 여기다가 바로바로 익히면 되고요 또 좋은 점이 색보정이 사실 컴퓨터에서도 빡세요 컴퓨터에서도 자원을 많이 먹는 그 기능인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색보정 들어갑니다 색보정 바로바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명도, 채도, 컨트라스트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작업이 너무너무 괜찮고 편리하게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다가 익스포트가 익스포트가 그냥 아이패드 일반적인 어플에서는 디테일한 설정이 좀 불가능한데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저장을 한다 치면 이렇게 4K인데 30프레임이고 화질이 최고, 익스트림까지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음질 같은 경우에도 48까지 프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정으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시간도 제가 컴퓨터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거의 이걸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돈값을 한다 너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플에서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아이캡 모바일이라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사실 사파리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대부분 사파리로만 쓰시는 분들 많을텐데 저는 이 아이캡 브라우저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캡 브라우저가 좋은 점이 여러가지 부가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사파리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걸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바로 번역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여기 지금 모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랜슬레이션 눌러주면 바로 구글로 연결해서 모듈 번역을 해준다던지 그 다음에 이런 부가적인 웹에서 다른 외부 서비스들이 지원하는 것들을 이 안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여러가지 모듈들이 들어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스처를 지원을 해서 여기다가 제스처판에다가 제스처를 그리면은 컴퓨터에서 쓰는 것처럼 마우스 쓰는 것처럼 좀 편하게 좌우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제스처 기능들을 쓸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사파리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을 때 그 다운로드의 퍼센테이지가 안 보여요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다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컴퓨터랑 다르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다운을 받을 때 바로 이 다운로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 기기에 컴퓨터처럼 다운로드를 몇 퍼센트를 받았고 이 다운로드된 파일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항목들이 이 안에 있어서 바로바로 이 안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어플로 연결해서 넘겨줄 수가 있고 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매니징 기능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사파리에 부족한 면들을 이 아이캡 모바일로 채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은요 굿리더라는 어플입니다 사실 워낙 유명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어플이잖아요 이 어플은 너무 완소 어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안 쓰시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저는 이 어플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상의 파일 관리자죠 여러가지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부분들이 아이패드나 iOS는 조금 폐쇄적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iOS 11로 올라오면서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겨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여러가지 관리들은 제가 이걸 써봤을 때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이 이 굿리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을 리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가지 이메일 첨부 파일들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자체에서 읽을 수 없는 파일을 다른 어플로 넘겨준다거나 하는게 전부 다 가능하고 간단한 그래픽 리딩 기능도 다 가능하고 또 여기 있는 파일들을 내가 압축해서 다른 친구한테 또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줘야 될 때 바로 그냥 여기서 그냥 압축하면 되는 거죠 압축해서 어 압축됐죠 아카이브로 지금 압축됐어요 이거 압축된 거 그냥 바로 그 이메일로 쏴주면 돼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다음에 그 링크 쏴주면 됩니다 너무 편리하죠 거의 저한테는 하루에 대부분 한 번씩은 거치게 되는 필수 어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매개로 인해서 다른 어플들에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어플이라서 혹시 혹시 안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런 어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 생산성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강추 어플 5개를 소개해봤는데요 너무 괜찮은 사실 어플들인데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싼 기계니까 이 기계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어플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크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은 어플들로 생산성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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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